유재석이 진행하는 핑계고가 유아차라고 자막을 표기했다가 댓글 테러에 휘말렸다는 내용인데요. 3일 유튜브 뜬 채널을 통해 공개된 핑계고에는 배우 박보영이 출연했는데요. 자막을 두고 벌어진 때 아닌 갑론을 박은 박보영이 조카들과 놀이공원을 찾았던 일화를 말하던 중 나왔습니다. 이날 박보영은 조카들을 데리고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사람들이 자신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며 노하우도 생겼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제가 밀면 안 본다고 말했고 유재석은 유모차를 밀면? 이라고 턱 붙였습니다. 조세호는 중심이 유모차가 되니까 유모차를 보는 것이라고 거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보영은 아기를 먼저 보지 아기 엄마까지는 시선이 잘 안 올라가더라. 유모차 끌고 다니면 다른 분들이 제가 아기 엄마인 줄 알고 몇 개월이에요? 물어보신다면서 제 조카라고 안하고 내 16개월입니다 라고 한다는 에피소드를 밝혔는데요. 제가 밀면 안 봐요. 유모차를 밀면? 아 이게 중심이 유모차로 되니까. 하지만 이때 세 사람은 익숙한 유모차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자막으로는 유아차로 바뀌어 표기됐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매해 성평등 주간을 기념해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을 발표하며 성차별 언어 관련 개선안을 제안해왔는데 이를 보면 기존에 사용됐던 유모차는 모만 유모차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평등 육아 개념에 반대되기 때문에 유아차를 대체어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역시 두 단어 표준어로 인정하되 유모차가 유아차나 아기차로 순화된 이력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학부형을 학부모로 처출산을 처출생 등 성차별적 표현으로 순화하여 사용하라는 단어들이 더 있습니다. 방송가와 미디어에서도 유아차란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를 보다 많이 찾아볼 수 있게 됐지만 이날 핑계고가 일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게 된 것인데요. 이들은 세 사람이 유모차라고 분명히 말했음에도 굳이 유아차라는 생소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성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반대로 변화한 사회 분위기를 언어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고 문제될 것 없다는 반응도 맞서며 감론을 받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이유는 핑계고 제작진이 유아차 표현에 대한 댓글만 삭제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내용이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지면 더욱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단어가 감론을 빡거리냐 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유모차는 여성혐오 단어라고 주장하는 분들로 인해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중파에서 방송한 것도 아닌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서까지 꼭 자막을 그렇게 달았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또한 불편하게 보는 시선이 있겠지만요. 유아차라는 표현이 좀 낯설게 느껴지긴 하네요.